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게 다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책임을 지는데 오늘 이름대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교수들이 뽑은 견리망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군요.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견리사의라고 슬퍼했지만 이익을 보고 의의를 생각한다고 슬퍼했지만 요즘 세태를 교수님들은 견리망이라고 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앞에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급하다고 제가 질타한 일도 있었지만 요즘은 좌우 모두 뻔뻔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견리망이나 후한 모치나 같은 말입니다. 최소한의 부끄럼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냥 부끄럼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의로움을 잊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이 국권을 여러분들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체제는 유지가 되겠지만 일단 배가 고파질 것이고 그다음에 나라의 체제가 여러분들 다 변해버리는 거죠.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급한데 그 비급한 사람들이 전부 다 차지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다 비급한 거죠. 본인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선거가 여러분들 침략을 당한 것은 국가가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건데 국가를 보위하거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나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설 생각이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현직 정치인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론을 펼치고 조금 이렇게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과감한 발언도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홍준표 시장은 교수님들이 표현한 견리망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나는 부끄러운 수준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상황이다. 앞에서는 여러분 서울시장권을 요구했지만 제야전문가가 여러분 작성한 이 자료가 부산에서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왼쪽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익값을 구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 차익값 그래프에서 찾아낸 득표수를 이동하는 데 사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원한 다음에 구한 진짜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왼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을 보시게 되면 부산에 여러분 열한 몇 개 정도의 선거구가 있는 모양인데 이재명은 차익값이 플러스 8.1%입니다. 윤석열은 차익값이 마이너스 7.1%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부산에 수백만 명 정도의 총투표자 모 집단 어머니 집단으로부터 3부 대통령 선거에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 집단이라는 자식이 한 명 나오고 4박 5일 뒤에 당일 투표 집단이라는 자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과 총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여러분들 이재명이 플러스 8.1%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이죠. 윤석열은 마이너스 7.1%입니다.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득표수를 윤석열과 심상정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이재명에게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서울법대에 나온 윤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서울법대에 나온 김기현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서울법대를 나온 한동훈이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홍준표 시장 말씀처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부끄러워하는 정도에 거치면 좀 부끄러워하면 또 어떠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거는 국가가 침략당한 것을 지도자들이 다 총을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들 투항한 것을 뜻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몇 분이 안 되고 대부분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해 당신들이 이것을 외면한 대가를 후손들하고 여러분들 처절하게 치룰 때 그때 깨우치게 깨우칠지 모르겠습니다. 왜 조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 부산시장 선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도 총선 이야기인 겁니다. 9번을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10번째 전산 프로그램을 왜 안 돌리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중대한 문제를 다 외면하고 인요한이를 불러서 혁신위원회가 어떻고 공천위원회가 어떻고 중진돈의 희생이 어떻고 다 뭡니까 그냥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고 그 거짓과 위선에 나는 그냥 아주 침을 뱉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의 그 거짓과 위선과 그 여러분들 사기 행각에 나는 정말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나 잘 살지 모르겠는데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인사들이 세금을 갖고 밥을 처먹는 인간들이 나라가 여러분들 이 지경까지 이랬는데 입을 쳐 닫아 에라이 인간들아 서울법대가 뭐 하는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너희는 진짜 내가 볼 땐 다음에 다 참담한 구렁텅이에 빠질 거다 이야기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제야 전문가가 어제 저녁에 이제 다 그려가 보내줬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부산시장 선거를 한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를 딱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해운대구 사례입니다. 30부를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성열 후보가 여러분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가 나왔을 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시 여러분들 이 부산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재임이 시작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 가지고 2022년 또 6월 달에 여러분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그대로 30%를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이렇게 또 조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8년 선거고 이거는 여러분 2022년 선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5% 정도까지 조작값을 확 내린 거죠. 6분의 1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조금만 이러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렇게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참 이해하기야 힘든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표를 30% 빼앗은 겁니다.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 뭡니까 5%로 줄어든 겁니다. 100장당 30장을 훔치다가 100장당 5장을 훔친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한 말씀만 하시다도 그냥 수사를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뭡니까 좀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에서 선거 관리를 좀 잘해달라 이런 이야기만 나와더라도 바짝 쫄 겁니다 이렇게.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참 파입니다 파이 이거 뭐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이거를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외치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배운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나라를 이끄는 친구들이 아무도 나라가 침략당했는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라도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해서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만 하시더니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30% 조작하다가 5% 조작을 낮춘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여러분들 앞으로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어떻게 이길 겁니까 국민의 힘이 대패를 어떻게 피할 겁니까 탄핵선이 무너지고 개헌선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방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한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9번 나왔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들 방어를 할 겁니까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별 덕표소를 여러분들 송출하게 되면 보조 db에 다 여러분들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 보조 db와 연결된 조작용 서버 pc 한 대 lg pc 한 대만 있으면 이런 다 여기다 조작 프로그램을 심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놓으면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다 여러분들 데이터가 조작이 돼서 메인 db로 가서 방송으로 나가고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 밝힌 것 참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또 내년 4월 총선이 마치고 나면 10월 4월 10일 11일 정도 내가 이런 방송을 또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참 암담하기도 하고 야 무슨 노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나 정말 윤 대통령이 참 야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뭡니까 이렇게 조작값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책임질 겁니다 법적으로 책임 안 지면 대중들한테 책임을 지겠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의 이름 수장으로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해보니까 자 오늘 뭐 시작부터 조금 너무나 무거운 주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홍준표 시장 글을 보다가 떠오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